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미안해 냉장고에 넣어놓고 점심에 먹으려 했는데 한 개 남았어 동생? 저 동생 없어요 같이 지내는 동생은 있죠 10 clef 5 10 10 11 지금 집 가고 있고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할 거냐 전주 아니고 서울이에요 흐흫 우리 동네 경찰서 거의 다 왔네요 머리 감았어요 추석 때 말 꺼나면 작업해야죠 다들 추석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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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